네, 여기는 반지압니다. 분리형이고요.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분리형 전세 6,500입니다. 관리비는 7만원이고요. 전기가스 별도예요.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넓은 방입니다. 3,50m 안보이네. 3,50m입니다. 3,60m 정도 되고. 여기 대리키는 2,80m입니다. 그런데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화장실 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키가 한 17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0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최소 8,000에서 1억은 다들 대출 받아서 하니까 뭐 6,500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6,500에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닌데 요즘에 다 뭐 8,000 이런 게 기본이니까 이런 게 이제 지상층으로 나오면 정말 싸면 8,000, 뭐 1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루만 나간다는 거. 그게 문제죠. 현재는 반지하 6,500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 크기를 보시면 여기 책상, 옷장, 냉장고 못 봤던 것인데 신발장 두고도 공간에 남아있죠. 그래서 분리형이고 깔끔하고 넓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